그대와 단둘이서 오늘 또 맺어보는 청포도사랑 김준봉 씨! 성공! 보이스가 굉장히 좋으시네요. 보이스가 좋으시고 이 노래가 쉽지 않은 거예요. 이 노래는 알고 있었는데 부르신 선배님 성함이 도민 씨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. 네네네. 깜짝 놀랐어요. 이어서 다시 빅스타입니다. 자 룰레 돌려주세요. 멈춰! 멈추리꼬꼬 김미기기 오늘이 바로 신나지만 쉽지 않습니다. 오랜만에 놀아보나요! 멈추리꼬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를 받았어. 편지와 함께 한아름 꼭 또 받았어. 꽃다발 속에 담긴 너의 그 마음이 정말 좋았어. 아우 섹시! 너를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왔어. 돌아오는 그 길이 너무 외로웠어. 밤하늘에 뜬 별이 내 가슴에 떨어지네. 사랑이라고 말해.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고. 달려와 내 가슴에 안겨줄. 너를 기다리는 나에게로. 너를 기다리는 나에게로. 어김미김미김미김미김미김미김미. 사랑을 대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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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미. 나에게 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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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. 남겨진 사랑을 찾았어. 날 떠나가. 희귀해진 기억 속에 네가 남긴. 사랑을 향기로운 그 입술에 잊지 못할. 추억은 다시 돌아올 거야. 내 가슴에 운명처럼. 빅스톱 성공! 잘 넘어왔어요. 새해봐도 너무 떨리네요. 여기 원래 데뷔 50년 되신 선배님으로 떨리세요.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방송을 봤지만 정말 떨리는 프로그램입니다. 초등학교 때 봤어요? 어떡하라고. 나랑 장윤영이는 국민학교 나왔다. 국민학교. 초등학교 나왔구나. 우리 국민학교에 나왔다. 자 다시 두 분 가겠습니다. 아이고 빵 터졌네. 자 룰렛 돌려주세요. 멈춰! 투투 그대 눈물까지고. 아 명곡이에요. 아 우리 투투의 김지훈 씨. 아 저랑 같이 요즘 운동하고 있는데. 자기도 좀 불러달라고. 지훈아 보고 있니? 배떨인가요? ah 나 이젠 이해할 수 있어 네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를 언제까지나 날 어리게만 보지만 세상이 어두운 게 너만의 것은 아니야 조금씩 모두 난 내 곁으로 가고 있어 날 위해 한 걸음만 다가와 주겠니 아무 말도 하지만 무엇이 필요하겠어 너와 내가 있는데 줄 걸 없는 날 초라해지잖아 그대 울지마 사랑해 그대 눈물 빠지도 아이어로 아이어로 자 이번에 다시 빅스타입니다 멈춰 공유롭이 아주 흔달된 연인들 전주가 상당히 깁니다 전주가 되게 길어요 전주만 1분 아이어로 셋 아냐 한글자막 by 한효정